하늘이 열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교회 통독이 에스겔로 넘어왔죠 에스겔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했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선지서를 다시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장이나 되는 이 에스겔서를 또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팍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에스겔서는 이제 환상도 좀 많이 있고 또 묵신문학이라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게시록의 내용들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읽고 계시니까 제가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이 누구인가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이긴 하지만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25살 되던 해에 이제 요호야 긴 왕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는 사람들을 또 데려갔어요 포로로 그때 데려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때 요호야 긴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한 3개월 되던 시점에 또 쳐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바벨론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지키질 않아서 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침공을 해서 요호야 긴 왕을 데려갑니다 그때의 포로로 많이 또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5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그 제사장으로 태어나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에 제사 드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언하고 한 6년 7년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미래가 없어요 청년인데 미래가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른받은 자인데 예배드릴 터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방으로 끌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버립니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서른 살쯤 되었을 때는 그 생각이 더 깊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숙이를 보니까 민숙이 4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성막 이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인데 그때 제사장들의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딱 성길 수 있다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30세가 딱 되니까 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이제 뭐하나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하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번에도 예레미야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좋아요? 선지자가 좋아요? 잘 아시네 제사장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늘 예배드리는 거 잘하면 거기서 나온 분기들도 착착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뭐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평소에는 일이 없다가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면 또 이걸 해야 돼 그런데 보통 선지자들이 뭐 칭찬하라고 보내지 않고 주로 야단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받는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요 안 좋게 받아들여요? 거의 안 좋게 받아들여요 선지자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아니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는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저게 뭔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하는 게 왼쪽으로 누워서 360일 동안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있고 또 수염도 깎아서 3분의 1은 절로 날려고 절로 날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는 인분 사람의 똥에다가 떡을 구워서 그거 먹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은 도저히 이걸 못하겠든지 좀 바꿔주세요 똥을 그러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넌 울지마 울지마 그러니까 이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울지 않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과하지 않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참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또 이제 읽어보시면 환상들을 봤습니다 환상들도 1장부터 시작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환상인데 아주 기가 막힌 환상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물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상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읽으시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에스겔 8장에서 11장 읽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또 읽으셔야 되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 주려고 해요 에스겔서는 서른 살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곧 멸망할 거예요 한 6년, 7년 지나면 이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메시지를 초반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33장쯤 되면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요 예루살렘 멸망했다 유다 없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죠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이었으니까 나중에 이 제사장한테 제일 큰 회복은 뭐겠어요?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환상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48장 맨 끝절은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르쳐 주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8장부터 11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시는데 성경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에스겔의 머리채를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드론처럼 위에서 이렇게 뭔 일이 일어나는가를 쫙 봐요 보니까는 재단 앞에 북쪽에 우상의 질투의 우상이 있고 또 우리 리더들 제사장뿐 아니라 장원의 리더들이 뭘 하고 있냐면 단무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요 또 깊이 가보니까 이렇게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도 봤지? 야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완전히 타락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곳을 나의 처소라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노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0장, 11장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내용이에요 아주 슬픈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10장, 11장을 아주 자세히 읽어야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건지 안 가는 건지가 찾아질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맥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체크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여 가시기 시작하는데요 10장,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성전에 가득하며 가득하였고 지금 가장 깊은 지성속 가운데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 가셨어 그리고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구름들을 위해 또 머무르니 이게 읽어보시면 바퀴 위에 구름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이제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룹들이 날개를 달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존으로 들어가는 어디까지요? 동문회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문 쪽으로 그리고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산이 감남산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오시죠 어디로 오죠? 감남산에서 막 이렇게 보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우시면서 오시잖아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기냐 가시면 간 거지 하나님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이 상황까지 왔냐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한테 다 보여줬어 야 이곳이 이렇게 타락했다 나를 찾는 이가 없다 건물은 멀쩡하고 종교적인 기물도 다 있고 제사까지도 드리는데 정말 속은 엉뚱한 신을 찾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그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면서 뒤로 한번 보시고 한숨 한번 쉬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께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열심으로 뭐하고 있는데 단무스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섬깁니다 태양 숭배 열심히 섬깁니다 질투의 우상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제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장이 왜 소망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이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이방 땅에서 에스겔이 서른 살이 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앞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고 회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짧은 3절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에스겔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지금 계산해보니까 11년 전이더라고요 2007년도 우리 김진옥 목사님 둘에게 김진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들에게 다섯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목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생각했어요 아 신비 체험을 하라는 건가 그렇잖아요 남들이 경험 못한 뭔가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되라는 건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NIB 성경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은 visi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vision 또는 하나님의 vision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명백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이고 그것이 어떤 그냥 지적인 내 지식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 아니고 무슨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그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게 보이니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저렇게 간증 열심히 하시는 분의 하나님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고 내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보일 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게일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서는 came 왔다 진짜 와야 돼 찾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찾아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제 바로 결론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비체험 이거 없어도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래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호와의 언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핸드 오브 갓 하나님의 파워 능력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일지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자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찾아온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는 요호와의 능력 속에서 강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이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연약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이미 그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을 저 여러분들은 만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아직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찾아오도록 자꾸 찾아오도록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찾아오도록 지금 찾고 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도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지금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줄 알고 간절히 간절히 구하는 모습으로 있고 혹 못 구하면 좌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냥 이 수준은 그냥 이 수준인가 보다가 신앙생활의 전부이냐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주변에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걸로 여러분 속아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지금 세 가지 부분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여러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다면 사랑의 관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 사건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임합니다 언제?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1절 4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권능의 손이 임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세례사건 그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세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사건인데요 그게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사역자로서 경험해야 될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한 사건이라면 성령 받는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가 임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성령의 권능의 모습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한꺼번에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대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대화로 지금 바로 직결됩니다 재미있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 받은 자도 충만한 가운데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 증인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경험 말씀이 찾아와졌던 경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험 그 다음에 주님과의 대화와 관계의 내용 속에서 사랑의 관계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사실 내 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늘 경험 없는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의지적인 접근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계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권능에 충만함으로 일하는 게 뭔지를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관계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역을 했을 때 찾아온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대화였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 속에서 세례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다 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부여는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봉사는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 그냥 팍 지나갔듯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하면서도 기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없고 짜증이 느껴지는 건 뭐가 없냐면 주님도 알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군대식 관계야 상전이 있고 부하가 있고 한대로 그냥 하긴 하는데 일을 갈면서 해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부탁하면 더욱 이뻐서 더 열심히 해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라 말라 규정하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진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 위한 방편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담대해집니다 성경 한 번 더 볼게요 스대반 스대반 누군지 아시죠? 초대 교회 집사였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대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5절 56절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보이니까 나중에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세요 저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뭐 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요 옆에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옆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불쌍한 인간들아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주네 품에 갈 거야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 확실한 나라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게신 분이야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도 이 나라를 침범할 수 없어 너희가 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나를 아프게 해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확실함 속에 담대하게 나는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께 간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당신들 제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기도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진한 사랑의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사랑이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겔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신앙 주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사랑의 만남으로 형성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셔서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도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이미 주어진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에스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초대 열두 사도들과 오승절날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순교자 요 집사였던 스테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들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 줄 믿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이미 하늘 영광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만난 것이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임을 받은 자 그 경험을 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들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이미 찾아온 경험을 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들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낸받은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시대에 부른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